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애킹이나 아니면 치매사고 분석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 CD, 칼리 리눅스의 최신 버전을 iOS 인스톨 버전을 이용해서 직접 가상 환경에 설치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유튜브에서는 이전 버전을 제가 공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22년도 세 번째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사원과 함께 이것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VME어나 버추어박스를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가상 환경을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VME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16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미리 이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다운로드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쪽에 보시면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칼리 리눅스를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그냥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가지고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가지 도구를 포함을 해서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우선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작은 그런 저장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나는 좀 도구를 설치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경량화를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아니고 이제 직접 설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한글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이 한글을 나중에도 설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글 버전들을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면은 나중에 한글 형태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설치 과정들을 또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여러가지 칼리 리눅스의 또 형태들이 있죠. 뭐 일주일 단위, 그 다음 매일 그런 업데이트 단위, 뭐 이런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을 우선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그러한 버전,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 된 것들, 이미지를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3.5기가 정도로 됩니다. 오늘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톨들이, 모든 가능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9.8기가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돼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어차피 설치 과정은 동일합니다. 어떤 것을 설치를 하던, 처음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요것을 이제 선택하기를 좀 추천하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하나 도구들도 다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또 이제 리눅스 개념을 또 여러분들 익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선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저와 같이 IS 버전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미지나 앞으로 설치할 경로들을 별도의 폴더로 저는 이제 관리를 해요. 저는 vm03이라고 해서 디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맞춰줬고요. IS 파일 다운로드 받은 것도 여기다가 우선은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요거 이 경로, 요것이 저는 이제 디드라이브에 이렇게 03이라고 했는데 한글로 이렇게 폴더들을 만들어서 또 띄어쓰기까지, 스페이스까지 같이 넣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면서 폴더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제 가상 환경에서 실제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만들면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쪽에서 위쪽에 vmr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에서 요쪽 플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상 환경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그냥 오픈만 하시면 간단합니다. 끝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는 직접 만들겠다. 그래서 새로운 버추얼 머신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지, iOS 버전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금방 저희가 저장했던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칼리눅스 iOS 파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요것을 더블클릭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른 이제 리눅스 환경들을 설치하는 거나 다른 가상 환경들을 설치하는 거가 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인데 이 칼리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대비한 환경으로 맞춰주시면은 돼요. 그래서 대비한 그 다음에 64비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가상 환경들을 설치할 때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어더 리눅스 뭐 이런 것들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것이 맞지 않으면은 또 설치가 안 되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를 관리를 잘하는 것인데 경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우리가 저장했던 이 경로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되고요. 여기 뒤쪽에다가 이제 칼리 그 다음에 2022년도 03 버전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버츄얼 머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아까 저희가 했던 그 경로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이쪽에 칼리 2022의 03이라고 만들어지고 얘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기가 정도만 우선 할당시키시면은 되는데 요게 이제 도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면은 용량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으로 20기가 아니고 약 한 적어도 한 40기가 정도 이상 정도는 좀 이렇게 리커맨드를 시키면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좀 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다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피니시를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것이 새로운 가상 환경들이 만들어질 준비가 된 것이고요. 현재 램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은 네트워크 설정 같은 경우나 이제 메모리 그 다음 프로세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이제 디폴트로 이것이 이제 칼리 리눅스가 프로세스 1이고 2기가고 그 다음에 용량은 40기가 정도로 우선은 활당이 됐습니다. 요렇게요. 근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난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같이 프로세스를 원하는 프로세스 정도까지 좀 이렇게 늘려 주시면서 가시면 되는데 사실 최소 사양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는 프로세스는 하나 그 다음에 메모리는 2기가 정도면 동작은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동작은 하는데 나중에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느린 감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4기가 정도로 이렇게 또 활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공간들, 호스트 노트북이죠. 노트북이 얼마나 많은 메모리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제가 이러한 보안 쪽이나 가상 환경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학습을 할 때는 이 성능들을 최대한 많이 높여가지고 좀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호스트 OS가 16기가 정도 그 다음에 용량 같은 경우는 한 500기가 정도는 좀 확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 칼리 리눅스만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뭐 빅틴, 가상 환경도 다른 것들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어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연결을 했던 이 iOS 파일을 불러오면서 이제 설치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용량 쪽 키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좀 짝조 화면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래픽 형태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확대를 하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리눅스 설치하는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잉글리시 버전이 기본이지만 이렇게 한국어가 있어요. 이게 설치할 때 이렇게 한국어로 디폴트로 설치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이쪽에 칼리 리눅스에서 제공해주는 것을 그날 불러올 때는 한국어를 또 별도로 설치하려면 여러 과정들과 그 다음에 많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제가 과정하면서도요. 그래서 요것을 한국어로 미리 좀 선택을 하시면은 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한국어 이제 설치하는 과정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 코리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키보드 같은 경우도 한국어로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뭐 그냥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게 가끔씩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러분들이 노트북에 그런 하드웨어 문제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오류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냐라고 하는 것들은 설치 과정들을 같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지 그냥 이렇게 어떤 오류가 갑자기 뭐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도 크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량들이 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적절히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한국어로 뭔가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칼리로 쭉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메인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메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새로 만들 사용자의 전체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같은데 보통 이제 이미 설치된 것은 칼리의 칼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맞춰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만들 사용자의 전체 이름은 칼리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정의 사용자 이름도 칼리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강하게 패스워드를 설정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편하게 칼리칼리로 하시면 됩니다. 공격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의 내부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혼자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암호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것을 이제 공용으로 뭔가 같이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패스워드도 당연히 강하게 좀 설정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게시 계속 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속 요청사항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제 설치하는가? 그래서 이제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동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자동으로 디스크 전체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리눅스기 대비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아도 수동으로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폴더들을 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디스크 전체의 사용들을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40기가 정도가 우리가 맞춰졌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한 파티션에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들을 뭐뭐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에 있는데 처음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파티션을 나누기를 마치고 바뀐 상황들을 디스크에 저장을 할 것이냐 당연히 계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주 파티션하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수업 들고 있고 그 다음 파티션 주 파티션 나누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뀐 점을 디스크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애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애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아니오를 누르니까 계속적으로 또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얘가 그 파티션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굳이 설정하고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죠. 그래서 쭉 설치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이미 설치했던 것들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용량들을 조금 더 적게 할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학습에 만약 사용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만의 설치했던 이미지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구성을 한다거나 여러 칼리 리눅스를 나는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복사한 것들 그 초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압축을 해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주요한 사항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설치 과정들이 좀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환경들이죠. 여러가지 이제 GUI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 디폴트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요것을 XFC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리눅스의 그런 우분투 환경을 많이 사용할 때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KDE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환경들을 또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사용만 하도록 할 것이고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봤을 때 모든 도구들을 다 설치하는 파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제한적인 도구들만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리커맨드 툴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즈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일단은 최소화에 그냥 뭐 나중에 설치 하나씩 할게 라고 했을 때는 나를 그렇게 학습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요것을 제거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추천하는 많은 도구들이 디폴트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새해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금방 선택한 도구들이 다 설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설치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설치 과정이 한 2,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치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혹시나 어떤 버전 때문에 오류가 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다음 누르셔서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또 이게 해결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떡에다가 부토로떡을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 드라이브 쪽. 그죠?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눌러주시면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터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안전하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설정하고 제일 마무리를 진행을 합니다. 설치 마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설치가 되시면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 오류에 맞게 좀 이제 하나씩 가상 환경들을 좀 설정을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좀 맞추면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가 또 다 완료된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를 마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칼리 리눅스가 부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 다음 저는 계속적으로 다음 다음 했더니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사항들이 많죠. 중간에 이제 여러 오류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부팅 과정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살펴보고 로그인까지 제대로 되고 어떤 도구들이 또 설치되어 있는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UI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 로고들이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제 칼리칼리 저거 같이 만들었으면 칼리칼리로 만들었을 거고요.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칼리 리눅스가 짜잔 하는 것을 나타나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됐는데 현재 보시면은 이게 폴더나 이런 것들이 좀 깨짐 형상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글꼴이나 그런 문제들이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터미널을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래 제가 입력했던 대로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수도 그 다음에 수도 apt apt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설치할 그런 저장소들 소프트웨어 저장소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칼리 리눅스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는 웬만큼 하지 마세요. 업그레이드는 여러 도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 apt install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과 관련된 것들을 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install 그 다음에 fcitx 한글이라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를 눌러 주시고요. 지금 현재 깨진 것은 뭐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리부팅 되면은 또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참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글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요청 사항들이 이제 한글 어떻게 좀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 한글을 설치하냐 하면은 영문에 좀 익숙하지 위한 목적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stall, fcitx, 그 다음에 라이브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입력한 것이 바로 요거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또 apt install, 나눔 글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관련된 폰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 버전 같은 건 만약 여러분들이 한 2021년도 버전이냐 아니면 2020년도 버전이냐 이런 것들을 설치했으면은 아마 한글 처음에 설치했을 때 선택하고 했으면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나올 겁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픽스도 기본 설정도 이제 픽스를 해 주는 부분들이고 한글로 설정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럼 폰트까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은 리부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리부팅 후에 한글들이 또 폴더들이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가 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한글로 기본 설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나눔을 설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부팅을 하고 칼리칼리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한글로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에 메뉴들도 보시면은 다 한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ls-al 하셔가지고 폴더들 보시면은 다 사진 뭐 바탕화면 이런 것들이 다 한글로 나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직접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한글도 다 이렇게 픽스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